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펴는 이유는 대화를 통한 억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내세워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그만큼 군사적 긴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의도한 것과 반대로 군사적 대결로 흘러갈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적 충돌을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대선 토론에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이재명에 말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상태 아니냐면서 지금도 급박한 휴전상태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종전이지만 형식적인 종전선언을 굳이 우리가 주장해서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 등 우리에게 이롭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말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남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근거는 북한이 침략해올 경우 유엔군을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대하면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종전선언으로 이런 불리함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대단한 억제력이지만 유엔군도 그에 못지않은 억제력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은 균형추에 놓고 국익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가장 중대하게 침해받는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휴전을 포함해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문제 양자 대결과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동질성 회복 신뢰 회복을 통한 긴장화나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이런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서로 적대할 경우만을 상정한 채 유불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종전상태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이 당선인 시절에 지피를 방문하면서 아주 절절히 체험했으니까요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지피를 방문했을 때 허가받지 않은 군복을 착용했다고 유엔사령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민간인 복장을 규정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도 아닌 차기군 통수권자의 지피방문조차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표면에 자주 드러나지 않아 일반 국민은 그 폐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유엔 대북 제재 사항을 감시하는 것과 위반인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유엔사령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간섭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한반도가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보다 휴전협정에서 강제하는 모든 사항을 우선해서 지켜야 하고 우리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해도 유엔사령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대북 사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주권침해인데 휴전상태임으로 감수해야 하고 유엔사령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책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종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종전된 것과 같은 행위가 가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무척이나 강조하죠 대한민국 당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대한민국 당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외세료부터 간섭을 받고 경고를 받는 것이 휴전상태이기에 가능한 현실이지만 휴전선과 지피 남북교류나 대응에서 간섭하고 경고하는 대상이 유엔사령부여서 그런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변변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권보다 유엔사령부의 권한이 대한민국 주권보다 우위에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고 사실상 주한미군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며 유엔사령부의 모든 인정 물적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엔사령부는 휴전상태임을 내세워 권한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가진 국군에 대한 전작권으로 대한민국을 적절하게 통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자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취임 1개월 만에 한반도 긴장은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올라가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임계점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세계의 분쟁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세계는 이구동성으로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유엔군이나 다국적권을 모아 대항하자는 의견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좌절될 걸 알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주요국에서 유엔의 북한 제재안을 상정합니다 미국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략을 두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침략대처럼 다국적권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되어도 유엔군 소집 결의를 추진해야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미국이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더 큰 규모의 전면전이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군사적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지금의 구도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이나 방관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관계라도 좋아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 스스로 신냉전 구도라면서 대결구도 한편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지원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로는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하고 능력이 된다 해도 러시아로 진격하는 것을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때 휴전선을 두고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해오면 우리는 미사일이나 포를 이용해서 즉시 대응하겠지만 북한군이 휴전선을 전격적으로 돌파해서 남아하지 않는 이상 육군의 북한 진격은 전작권을 가진 미국의 확전 우려로 실행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남한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적은 보지도 못하고 포와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전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유엔사령부와 한국 북한과 중러는 다시 휴전 협상이라는 걸 할 것입니다 이런 미친 짓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포기한 채 군사적 맞대응이라는 카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gdp는 남한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럼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우리가 과연 얻을 것이 있을까요 북한에 피해를 준다 한들 그것이 우리나라 중소도시가 입은 하나의 피해보다 클까요 한반도가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슬퍼해 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북한이 사라질까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원전이 공격당했을 때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터전도 미래를 다시 설계할 삶도 불확실해집니다 간혹 전쟁에도 좋다는 댓글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북한만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망상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쏘았습니다 단거리 방사포여서 그랬는지 우리나 미군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속한 발표로 국민에 알리겠다 했지만 발표도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에는 인구의 25%가 거주하는데 수도권을 북한이 공격할 때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방사포와 같은 재래식포 공격입니다 K9 자주포탄을 중간에 유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느 나라에도 그런 방어체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재래식포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원점을 공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공격당하고 막대한 인정 물적 피해가 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한 북한 지역 원점을 공격해 박살을 냈다고 해서 북한에 복수했다고 그것이 기뻐할 일일까요? 분노한 상황에서 약간의 위안은 되겠지만 이날 이후 말 그대로 불안과 공포로 불면의 밤을 국민들은 맞이해야 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 해도 북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성토하거나 유엔의 제재안을 상정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 군 당국자도 없고 미국을 위시한 관련국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에 나서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모습이 미국이나 주요국이 어떻게 비춰지고 비웃음을 살지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단거리 방사포 발사를 저강도 무력시위 카드를 북한이 꺼내들었다며 우리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덤덤하게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신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순환일대 등 4곳에서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쏜 뒤 일주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무력시위인데 군 당국에선 북한이 이날 쏜 방사포탄의 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5발 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했는데 5발 정도 쏜 것이라면 탄착지점까지 사거리와 정밀도에 주안점을 둔 시험 발사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발사 장소는 서해안 일대 탄착지점 또한 서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거리를 목표해서 시험 발사가 이뤄졌는가인데 우리 군 당국 발표엔 이런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고 파악했는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몇 십키로 내에 인구의 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도 수백수 천키로 사거리 수백수 천키로에 떨어졌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이 민감해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안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100단위 정도인 재래식 무기가 위협적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방사포 사격이 북한군의 학예훈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학예훈련은 통상 7에서 8월 실시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탄착지점까지 사거리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미사일과 스텔스기까지 동원해서 무력으로 맞대응했지만 이날 방사포 사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으로써 뻘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올해 무력 도발 횟수는 총 19회로 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 최고 수위로 맞대응해서 이제 남은 카드가 없다 지적했는데 북한이 이날 방사포 사격에 이어 조만간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대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리는 물론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대응 카드로 무엇을 내보일지 잠옥 궁금해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강대강, 선제공격, 원정공격 이런 말들이 멋있어 보이고 억제력을 지닌 듯 보이지만 받아들이는 상대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군사적 맞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기 전후에 뱉어내는 말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어주고 입으로 강경 발언을 일삼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인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와 같은 군사적 대치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함은 아닌지 미국과 일본을 위해 내 나라 이익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게 됩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저기라 다시 명시하고 군사적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대화를 위한 노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북한에선 어떤 정책으로 남한을 상대할지 어떤 방향을 잡았을까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 북한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거듭 밝혔다며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보며 무력 시위를 벌임으로써 긴장을 계속 유지해가는 구도는 북한과 미국, 일본이나 중국의 결코 불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불리한 구도에 말려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민족의 안의를 위해서 미국과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버리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하고 비판함으로써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민족이 살길임을 깨닫고 계승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